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원점 재검토될지 주목됩니다. 모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도의원의 예래단지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JDC가 대안을 제시해야 할 위치에 있다면서도 제주자치도 차원에서도 충분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원지 해제와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예래단지를 추진할 법적 요건이 없다며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35건으로 지난해 27건보다 늘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수능 이후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18일 제주시청 등에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지역에서 소방차량은 모든 신호교차로에서 무정차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차량 위치와 방향을 자동 감지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녹색 신호가 부여됩니다. 우선신호 시스템은 도내 13개 교차로 14km 구간에서 지난 2020년 도입돼 한 달 평균 1,000회 이상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멧돼지 짝짓기 시기를 맞아 산행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야생 멧돼지를 만날 경우 갑작스런 행동이 시력이 좋지 않은 멧돼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말고 나무나 바위에 몸을 숨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멧돼지 짝짓기 시기인 이달부터 1월까지 상당히 민감한 만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